질문 보니까 저희가 촬영해보니까 호흡은 어떠냐고 이런 질문이 있긴 한데 이분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날 녹화가 좀 통영에서 저희가 했죠. 통영에서 촬영하고 둘째 날은 거제도로 아침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죠. 새벽까지. 호흡은 뭐 기가 막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뭐요? 화장실을 가실래요? 아니 게 아니라 저기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그 같은 원래 그룹들인가 착각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다들 친할까. 첫날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날 밤 첫날 녹화하고서 같이 숙소에서 다섯 분이 같이 주무셨더라고요. 깜짝이요. 저희 같이 술 먹는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. 어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버리셨네 그거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촬영하는데 우리 소녀들한테 술 냄새나서 그쵸 힘들었죠. 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. 제가 입 좀 가벼운 편이에요. 고수님들이 음식보다도 더 생소한 음식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그 얘기도 할까요? 어떤 거요? 아니요 그만해요. 죄송해요. 더 이상해요. 저희도 앞으로 활동해야 돼요. 예예예. 아니 진짜.